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태 모방 로봇인 단풍나무 씨앗 드론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단풍나무 씨앗 하면 어릴 때 바닥에 있던 씨앗을 던지면서 놀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씨앗 드론을 보기 전에 씨앗이 떨어지는 원리를 알아볼게요. 씨앗의 생김새를 보면 이 두꺼운 게 씨앗입니다. 씨앗의 무게 때문에 무게중심은 씨앗이 담당하고 떨어지는 방향은 무게중심을 담당하는 씨앗 쪽으로 떨어집니다. 회전하는 방향은 두껍고 무거운 쪽으로 갑니다. 옆으로 봐보면 무거운 씨앗이 무게중심이 되어 낙하합니다. 날개의 두꺼운 쪽으로 회전하면서 약간의 양력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씨앗 드론 차례입니다. 비행을 하기 위한 노터는 날개 끝에 한 개씩, 드론의 중앙에는 전자장치와 배터리, 그리고 페이로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2.2G 정도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했고, 카메라가 드론과 함께 회전하도록 드론의 회전률과 일치하게 카메라의 프레임률을 동기화시켜서 동영상을 3.5폐 사질로 한 번에 4방향의 비디오를 녹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무게는 3.5G 미만이며, 날개의 전체 길이는 60cm 정도에 회전속도는 200kpm 정도이고, 호버링 시간은 24분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단풍나무 씨앗을 활용했냐에 대한 건, 연구진은 소형 드론의 채공 및 비행시간을 늘리기 위해 단풍나무 씨앗의 효율성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드론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풍나무 씨앗 형태의 드론과 떨어지는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